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동네랑 가까운 쪽에 메오름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올라오려고 지나왔습니다 고고 가봅시다 깡총깡총 깡깡총 길가에 길가랑 가까운 차길이랑 가까운 데 있어서 차 소리가 막 나요 새소리도 나네요 너무 좋네요 오랜만에 와보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저희 동네랑 가까운 데에요 저기 저쪽이 폐산 해수욕장 쪽이거든요 이쪽이 폐산 저희 동네는 바로 옆에 저쪽 옆에 바로 옆에 저희 동네 저쪽에 저쪽으로 이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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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저쪽으로 안 되네 버섯 넣고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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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나이 그 다음에 이거 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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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소금 좀 버릴게요 소금 좀 버릴게요 제가 하나씩 한게요 참고 있지 않니? 참고 있지 않니? 널어서 먹어야 돼 맛 어때요? 좋아 아 좋아요? 네 좋아 아 좋아요? 먹어보자 음 음 음 너무 맛있다 아 음 쩨고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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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있잖아요 그거 뭐 다 드세요 드시고 또 드시면 되지 왜 쩨고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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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드세요 더 맛있다 음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데 아 이제 한 10그릇째로 먹으면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와 10그릇째로 100그릇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음 음 완전 맛있네 비빔밥은 비빔밥을 언제 먹어도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늘 어디 야외 나왔어요? 밖에? 안나가네 아니 맛있어요? 음 안나가면 더 영화만 뿌려놓으면 맛잇 음 너는 더 좋은가 어디에 나오면 안돼요? 음 진짜 맛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비빕밥이 야채도 많이 들어가네 야채 베랄 비빔밥 맨날 먹어도 안지를 것 같아